2주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워낙 많은 인들이 순식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불안스러운 그런 이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민 관련해서는 장병 문제와 이민자 특정 국가 7개 국가의 이민자들 미국 입구를 금지시킨 이 부분이 있는데 이민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반이민적인 행정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문제의식을 갖고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당시 얘기했던 이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이걸로 나가기 위한 전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굉장히 반이민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반이민 정서를 업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화당의 후보가 됐고 또 공화당의 후보로서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반이민 정서로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약을 실천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반이민적인 경향성의 지원 세력들에게는 정말 우리 대통령이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민 문제를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실 거의 미국을 반반으로 나누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로서 프라이머리 때 이러한 정책들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이민자로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인데 그런 반이민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민자로서 어떻게 본다면 보지 못했던 것은 미국 시골 지역 그리고 공장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우리 백인 유권자들의 어떤 반이민적인 정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경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에 사실 올랐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보다 크게 존재하고 있는 이 부분. 그것을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후보는 정확하게 읽었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 승리 당선을 이끌어냈는데요.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동시에 이끌어서 이것을 합치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트럼프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어떤 정책만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면 현재 지금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사실 타임즈의 디바이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에서 표지로 나갔듯이 미국이 완전히 갈라진 상황에서 이것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양측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통합하면서 미국을 좀 앞으로 전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으로 봐서는 좀 아쉬운 것은 반이민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가고 이런 정책을 이끌면서 일방적으로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제한 나머지 어떤 관료들은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행정명령이 진행돼 버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국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반이민 정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우리의 한인들도 이민자 커뮤니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들이 또 당연히 좀 숙제하셔야 될 것들이 저희가 서류미비 인구를 얘기할 때 항상 저희 탑10에 저희 한국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반이민 정서가 확산됐을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사실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시카고 한인 사회는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LA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미비자라는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사실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인 사회가 규모가 큰 뉴욕이나 LA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눈에 보일 정도.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다카 문제가 걸려있고 L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고 학생들이 정말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에 빠지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것과 체감 온도와 저희 시카고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오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시간이 간단하면 당장 저희가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영주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시민권을 따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로 나오는 거고 합법적 이민도 기존에 저희가 많이 했던 가족 이민들이 축소화되고 모든 것이 취업 이민으로 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오실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게 되면 비즈니스 차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영향이 받기 때문에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준비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한 것 같아요. 참여를 해서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정치 참여가 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실 미국이 유권자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민자 소위 말하는 백인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의 목소리들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눌려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첨단에서 부딪히고 있는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를 당장 금지된 7개 국가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팅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방관을 하고 있다가는 이 화살이 저희 커뮤니티에게 돌아왔을 때 저희 커뮤니티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브리치를 해야 되고 함께 하나로서 참여하고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는 그런 행동이 지금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나왔을 때 누구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라고 예측을 못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 그리고 반의민적인 정책들을 들고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나섰을 때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미국이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많은 변화가 정책적으로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트럼프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후보였을 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사실은 실천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일관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종 문제라든가 이민 문제에 있어서 우리 커뮤니티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것이 인종 문제, 이민 문제 그리고 외교 정책 문제 이것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국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저희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